다음은 또 하나의 괴변입니다. 이준석의 괴변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북한과 관련된 한 매체가 이런 그림을 아마 한번 보시죠.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윤리위원회에 이렇게 회부된 것은 당권 경쟁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당권이고 이준석이가 어림없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윤핵관이라든지 안철수가 이렇게 당권을 노리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한 우리 민족끼리 시사만 평의 한 컷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페이스북입니다. 북한 매체가 그린 국민의힘 현재 상황 이준석 영광입니다. 신경 꺼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월 19일 페이스북에 북한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공개한 것을 추정되는 시사만화 한 컷을 올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만화 제목은 쟁탈전입니다. 그림 가운데 리준석이라고 적힌 고양이가 당권이라는 적힌 생선을 물고 있었고 고양이 위에는 그려진 말풍순에는 흥어림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고양이 왼쪽에는 윤핵관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안철수라 적힌 하이냐로 추정되는 어떤 동물이 금방이라도 고양이를 공격할 것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권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러나 이 사건이 알리지 않았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그런 당시에 대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수수하고 그다음에 성상납을 받은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대충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냥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덮힐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가세연이 폭로하면서 세상에 노출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노출된 것을 어떻게 덮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준석 영광입니다. 신경 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권 측면에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당권 차원보다도 바로 모르고 접근하는 거 아니니까 이준석이라는 당돌한 젊은 당대표 석연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대표가 된 이준석이라는 그런 젊은 친구가 2013년 그의 나이가 불과 28세 전후가 됐을 때 소위 금품수수와 그리고 성상납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증거인멸 사건 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여부를 갖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 사이에 당권 경쟁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경중과 우선을 명확히 하게 되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권 차원이 아니고 사실 여부죠. 당대표가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관이 됐는데 그것을 국민의힘의 윤리비위원회 위원장인 이양희 씨가 어떻게 판단 내렸지는 아직도 아리숭합니다. 워낙 모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은 유야무야 그렇게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윤리비위원장 심도 중요하겠지만 또 윤리비위원회 구성들이 그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보다도 대충 묻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냥 요식행위로 거칠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참. 예. 예. 예.